더 놀라운 세계, 더 멋진 카봇의 등장! 안녕 친구들, 다같이 카봇을 불러볼까?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 헬로 카봇!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작전의 천재 제트크루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사건, 온갖 모험! 위험할 때는 언제나 헬로 카봇을 불러봐! 새로운 알카봇, 프라잉 카봇과 더 넓은 세계로! 계속해서 다같이 헬로 카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